안녕하세요 위트니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돌 헤어스타일 따라하기 영상 몇 개를 올렸어요 오늘도 따라 할 건데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처음으로 제 진짜 머리 진짜 텍스트로 해볼 거예요 스트랩하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제 진짜 머리 시작하기 전에 제 머리를 풀어야 돼요 이 머리스러운 브레이드 시작할까요? 시작합시다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작은 여자 머리는 아주 아주 곱슬 곱슬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15분 정도 1시간 정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3시간 왜 제 진짜 머리에요? 곱슬 곱슬 헤어으외수 자연스러운 스타일 오늘 따라할 스타일은 있지 오케이 이 머리 스타일 할 수 있어요 아 머리 잘라야돼요 첫 번째 단계 브레이드 안 할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요 내 머리 다음은 레드벨벨벳 조이 오케이 이거 앞머리 아예 내가 봐 난 앞 오 난 앞머리 만들어야 돼요 사실 앞머리 있어요 잘랐어요 몇 달 전에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 저는 너무 이쁘다 별한 사진 아니에요 이쁘다 메이크업도 이쁘다 오케이 오케이 제 암홀비 제 암홀비 오 내 암홀비 오케이 아이고 아 내 암홀비 아 이렇게 오케이 오 너무 힘들어 엔홀비 아 아 알 는 populace 아 으 노래 아 아 아니 저의 머리 너무 곱슬곱슬해서 아 아 오케이 아이돌 왜 네 잘한다 괜찮아 앞머리는 아니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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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 난 이거 할 수 있다 이 스타일은 까매야매야 되게 특별한 컨셉이에요 제 머리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스트릿하게 하면 길어요 오 마이갓 예스 여기 보리 조금 빼고 깨졌어? 히히히 오 나 난 유치원생 같아요 엄마 아이패드 어디 있어? 나 게임하고 싶어 소리 너무 커 아 이 머리 스타일 성공했지만 저랑 잘 안올라요 아 똑같아 난 앞머리 못해 앞머리 스킵할까? 나 앞머리 있어 이거 해봅시다 블랙핑크 로제 이거 못하겠어 아 진짜 네 네 새로운 plan 새로운 plan 새로운 plan 네 보자 오케이 됐어 됐어 알갓 아 아 아 아 아 아 불 가 눈 구멍 출발디 뭔 스타일 찾았어요 이치 또 이치 어디지? 예쁜 여자 내게 어? 이거 뭐지? 되게 쉬운 스타일이에요 아! 귀여워! 아! 이거 마음에 들어요! 귀엽다! 체크! 이게 잘 마음에 들어요 되게 젊을 보면 인 스타일이에요 다음 스타일! 오 마이걸! 이거 모르겠다 이 스타일은 딱 K-pop 스타일이에요 귀여워! 비슷해요? 아니요 똑같은 스타일인데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귀여워! 오! 난 이거 좋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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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! 원! 원! 다른 느낌으로 Dutch 느껴요! 예상보다 이거 예쁘게 나ض어! 으악! 됐다! 그만, 나는 이 preparing 그만해 수지 뭐? 다 됐어 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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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Pass Everglow All And Done Oh boy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싫어 팔이 아파어요 Oh my God 어 왕 계속 합시다 한국어의 발라보드 한국어의 발라보드 한국어의 발라보드 한국어의 발라보드 공부 되게 귀엽다 귀여워 나는 안돼 왜 룰러 캣어요 이건 안이야 아아 아니야 K-pop 머리 스타일은 제 머리 질감, 머리 텍스쳐와 하아 하아 안 놀러요 제가 머리 너무 못해서 문제에요 공선, 극선 나야 내 머리 이쁘다 제가 실패했지만 노력 열심히 했어요 집 있었어요 두 개는 괜찮았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클릭해주시고 인스타그램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 바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이제 영상으로 만든 AUTHORWAVE